미국 해병대가 국방부의 낙태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의 국방부 및 군인사인준 지연작전으로 164년 만에 처음으로 사령관 없는 공백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38대 미 해병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퇴임식을 갖고 42년에 걸친 군 생활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사령관으로 지명된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에 대한 상원 인준이 지연되면서 해병대는 164년 만에 처음으로 당분간 사령관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 해병대 사령관이 공석이 된 것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토미 튜버빌 의원이 국방부의 낙태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3월부터 국방부 및 군인사인준을 보류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는 상원의 인준 지연이 계속되면 오는 9월 퇴임하는 마크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해 연말 임기 종료되는 육해공군 사령관 등 650명에 달하는 미군 지휘부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돼 국가안보 불안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국 해군정보 국어에는 아예 기밀보고서가 착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합병이 중국의 더 강한 군사력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 추가적인 영토장악에 대한 기대감 대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굴종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대만 병합을 위한 기초작업에는 대만의 고립, 유리한 군사적 조건 구축, 대만과 대만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정치군사 경제적 압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터붙였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화학무기 비축군을 폐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켄터키주 블루그레스 육군 기지에 있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경가스 로켓탄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개발된 독가스 등 화학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됩니다. 화학무기는 가스나 액체, 에어로졸, 미세분말의 형태를 띕니다.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거나 질식을 유발하고 또는 신경계를 파괴해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화학무기 비축량은 절정기에 약 3만 톤에 달했지만 1986년 화학무기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1997년 192개국과 함께 화학무기 생산과 비축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도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버몬트, 메사추세츠, 메인주 등 미 북동부 지역에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가 내려 도로가 유실되고 일부 항공사 운항이 중단됐으며 900만 명 넘는 주민에게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북동부 일대에 불과 한나절 사이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거리는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찼고 자동차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움직입니다.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되고 도로가 곳곳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버몬트주에서만 최소 24개 도로가 유실됐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버몬트주는 이번 폭우가 2011년 내린 폭풍 아이린과 비슷한 수준의 홍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버몬트주와 뉴욕주, 뉴헴프셔주 일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기후변화로 백년주기의 홍수가 경년주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슬프게도 대자연이 인류에 복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미국에서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북동구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플로리다주 주변 바다는 열기에 데워져 해수면 온도가 관측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플로리다 최남단키 지역 연안 해수면 온도가 33도에서 35도에 달하는 충격적인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평년보다 3에서 5도 높은 기록적인 더위가 연안 해역을 극도로 뜨겁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북미해양대기청은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몸을 식힐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하며 플로리다 연안 온도가 해안 지역 사회와 경제, 해양 생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애미와 템파, 코트마이어스 등 지역은 향후 일주일간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야면 맑고 깨끗한 에메랄드빛 해변이 떠오르지만 하와이 주요 해변의 바닷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입니다. 하와이 주요 해변으로 흐르는 수로 3곳의 박테리아 지수가 정상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염된 해변은 하나마울로 해변, 나윌리윌리 해변, 카알로 해변 등 파도가 새지 않아 아이들과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주로 방문하던 곳입니다. 12개월의 실험 동안 카알로 해변은 박테리아 기준치보다 88% 초과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마울로 해변은 80%를 능가했습니다. 나윌리윌리는 더 심각했습니다. 무려 100%를 초과했습니다. 하나 마울로와 나윌리윌리 해변은 2016년부터 기준점보다 낮은 수치였던 적이 없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이 사태의 원인으로 넘쳐나는 생활 오수와 농업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꼽았습니다. 그는 현재 오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도 제정했지만 아직도 고쳐나가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1년 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3곳에서 연쇄 강도 행위를 벌인 라스베이거스 시경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35살의 칼레브 로저스 경찰관은 도박 중독자로 점점 더 현금이 부족해 빚에 허덕이면서 카지노들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까지 벌이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저스는 카지노들을 4개월여 동안 두 차례나 털어 거의 16만 5천 달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카지노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나 문 밖에서 보안요원들과 격투를 벌인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네바다 주립대의 호텔 카지노 전문가 메흐메트 에르뎀 교수는 일반적으로 카지노 강도는 성공하기도 성공적으로 도주하기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카지노의 기본 경비원과 시설, 제복 입은 안내원과 사방에 깔린 사복 경찰들, 그리고 정밀 감시, 카메라로 용의자 얼굴을 공유하는 안면인식 서비스도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놀이공원 디즈니월드를 찾는 인파가 줄어드는 등 최근 인기가 시들해지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플로리다주 올렌도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 매직킹덤파크의 평균 대기시간은 27분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4분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의 47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놀이공원 내 대기시간은 방문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즈니월드를 찾는 인파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최근 몇 년간 입장료를 인상하고 무료 편의시설을 없앤 정책 등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요인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전화를 전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해 10월에 2일권 가격을 성인 기준 255달러에서 285달러로 인상하는 등 9%가량 요금을 또 올렸기 때문입니다. 방문객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낀 디즈니는 올겨울 성수기에 연간 이용권 소지자에게 재방문 할인과 호텔 객실 최대의 40%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를 기록했습니다. 1940년 8%에 불과했던 미국의 1인 가구 비율은 1960만 1970년대의 10%대, 1980년대의 20%대를 거쳐 치솟았습니다. 미국에서도 1인 가구 증가는 결혼 깊이나 늦은 결혼, 고령사회, 저출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1년 기준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6.8%로 초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고,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1960년 3.65명이었지만 2020년 1.6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도 2021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3.4%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5060대가 혼자 살면서 번창할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덜 좋고 일찍 죽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5060대가 혼자 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